안녕하세요 도루시입니다. 안녕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비빔냉면 그리고 김치만두입니다. 비빔냉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김치만두도 그렇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. 여기 좀 그릇이 높아서 안 보이죠?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. 준비하는 동안 하나가 되어버렸나? 자 이렇게 비웠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. 우선 냉면 한 입 음 으음 비빔장은 샀어요 시판용인데 너무 맛있어요 음 또 음음음 가린다 김치만두 김치만두 만두 맛있다 오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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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오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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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은 길어야 제맛이죠 아 진짜 맛있다 이 설마 어깨보는 동네 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람 쫀득하여 으흑흑 으흑힑 매콤한 소스랑 참기름이랑 여기다가 육수를 조금 벗어요 그래서 많이 뻑뻑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이 야삭거리기까지 너무 좋아요 만두는 다힛만두라는 대로 사왔어요 남대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몇 군데 체인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사왔어요 다힛만두 너무 좋아해서 다른 만두들보다 훨씬 조금 더 자극적이고 매운맛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계란도 맛있구만 요즘 식욕이 좋아져요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으면 돼야지 넙만 먹으면 돼야지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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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맛있어 싹싹 싹싹 예에에에에에 넉넉니 묶엉 물어봐 마지막 마지막 한 입 자! 너무 잘 먹었어요 아 비빔 냉면도 너무 맛있고 김치만두도 너무 맛있고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세요 그리고 이 그릇은 금색 그릇이죠 냉면 먹으려고 샀어요 여러분 안녕 오즈 사랑해요